잘못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지하면서 원금을 찾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해서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해지하여 원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많은 사업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환급이 되려면 20년 이상, 20년 납일 경우에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단기 납도 일정 기간 기다려야만 합니다. 만약 그냥 해지한다면 손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을 넣어서 원금 1500만원에 해지환급금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5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입 초기에 저축의 목적으로 잘못 가입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서 원금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도 있겠죠. 물론 먼저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감원 민원을 직접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경유 요청 시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에 경유할 필요는 있겠죠. 요즘은 금속법 시행으로 금감원 민원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고객은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가입한 경우 그 적합성 원칙의 위배로 민원해지는 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종신보험 등 잘못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금감원 민원 제기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시겠습니까?